제가 잡고 들어올게요. 오케이 잡고 들어가고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문이 아예 애초부터 잡고 들어와서. 이거밖에 없어. 그래. 이거밖에 없어. 그렇게 놓고 뺏어서 준다. 공룡아 총 들면 안 돼. 공룡아 총 들 수 있어. 이렇게 하고. 오빠 나와라. 형이 제가 나가려고. 나가려고 하면? 응. 연구 자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.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.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? 어. 이거 쓸게. 기다리라고. 나갔어. 응? 나갔어. 나왔네. 치료됐어요.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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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고. 이렇게. 이렇게만 되면. 이렇게. 이거 근데 잡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. 응. 상처 있는 손이라. 그치. 여기를 잡는 게 뭔가. 그 근처라서. 그 근처라서. 안 돼? 응. 그렇다. 여기를 잡기로 애매하고. 최대한 위를 잡고. 다해. 다해. 아. 이 것도만 같아. 하. 하. 님. 네. 널 내보낼 생각입니다. 다 풀어달라고 내일 아침 일찍 인천의 상처를 치료할 의사교침할 거야. 대신에 저들이 인질석방을 요구할 텐데 난 널 내보낼 생각이야. 너와 나 사이의 계산은 끝나는 거라고. 나 사이의 계산에 드는 데까지 알게 되고요. 이 곳은 일찍 호하는 곳은 소원으로 보셨습니다. 고생했어요, 얼른 들어가요.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